말씀이 아프시군요 네 언니 이런 거 푸푸사면 안 돼? 언니 결혼하는 걸 외부에 티내고 싶지 않았어 너무 이뻐서 런지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제 동생과 함께 영훈이와 함께 드레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드레스젠이라는 곳이고요 이쁘다 잘생긴 분이로 오세요 천천히 쫌쫌쫌 우셔서 이쪽으로 시켜주세요 부케는 항상 아랫댈을 살짝 가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는 일부러 쪼어냈잖아요 되게 힘들게 힘들게 그래서 거기는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보이게 웃는 것도 나중에 연습하시면 좋아요 분식내에 이가 안보이게 웃을 순 없어요 네 해볼게요 오 원래 이거를 이제 사진 보내주셨던 거예요 네 엄청 요리요리해 보인다 네 귀여워 이 와이라인의 뒷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쥐어주실 거예요 부케 잡은 손으로 잡고 한 번은 신랑님 잡고 드레스를 앞발로 이렇게 툭툭 차시면서 걷죠 그리고 후진을 못해요 무조건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걷다가 드레스를 밟고 넘어지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뒤로 오고 싶으시면 유턴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오고 싶으시면 유턴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못 쉴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밖에 안 보여요 삼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스피드 돌아와요 이렇게 이렇게 Teaching 영상에 안 담긴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안녕 근데 언니 진짜 이 라인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곤란스럽네 이제 두개야? 이제 두개 봤어 이따가 싹 다 입어보고 작전웨이 한 다음에 하루는 혼자 내버려주세요 오늘은 나한테 질문하지 말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아마 나오실 거거든요 3등까지 일단은 순위를 먼저 뽑으시고 신부님의 순위가 나온 다음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의견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대요 신부님 의견 나오기 전에 가족분들 의견이 먼저 나오시면 그대로 끝나요 저희 청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면 여기가 묶여있어서 그래요 평소에 이런 기어를 잘 안입으니까 색다르긴 하다 음 손 너무 웃겨요 괜찮아요 손 더 저 언니랑 둘이 쥐고 계시면 돼요 공천원 이쪽으로 살짝 포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냥 반지 낀 손이 붙잡고 계실 거래? 빠졌네 반지가 맨날 빼고 당겨 자 보도록 계시고 정면 먼저 오실게요 그렇죠 얼굴, 거울 보실게요 몇듯이요 여러분 의견을... 난 다 마음에 들었어 저는 오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영원 아니 이게 난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제 마음속에 순위가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아 궁금한데 응 궁금하지 어쩔 수 없어요 어 정인아 어땠어 완전 내 취향 많다 그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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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진 촬영 하신 거는 디자인이 이랬었지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실물로 보셨을 때 그 느낌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일이 으응 으응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네 그럼 하하하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하하 아 으응 이거 잔채 으응 하하 아 근데 아 자꾸 바뀌어 아 그치 그 문제야 나도 네 아니 아 기억이 안 나 아 되게 기억이 닿아 안 돼! 기억해줘! 괜찮아 사진은 남아있어 사진 볼 때마다 자꾸만 끼거든 다 너무 달라서 네 개 다 달랐어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추운데 고생해 주실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곤란 환장 난 의외로 좀 명확했어 아 진짜? 언니 이런 거 푸사면 안 돼? 예쁘잖아 이런 거 언니 결혼하는 걸 외부에 티 내고 싶지 않았어 너무 이뻐서 티 좀 내줘요 티 예뻐 티 좀 내줘요 이제 인자 생겼다고 티 좀 내줘요 마지막 모든 일입니다 저희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행인 음료 동생 고기 안에서 음식드레스를 보시는 것 58 랩 나의 소식 왜? 뭐가 미안한데? ㅋㅋ 바닷가 으흑 안녕하세요 지금 말해줘 봐 내가 하나만 가라고 여기가 들고 태울 것 같은데 진짜? 어? 그래? 나도 그럴 거 같아. 어? 진짜? 느낌이 다르구나. 그 전에 이런 느낌이 어색받을 때 좀 여리여리했었는데 이건 좀 약간 내가 건강해 보이는 거 같아. 건강한데 여리여리하면 다 챙겼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니까. 두 번째 집은 불편한데 호화했다면 두 번째 집은 편안해 보이는 게 다하기도 해요. 언니는 호화한다고 편안한 거 다 가진 거 같아요. 진짜? 언니가 그만큼 플랜을 잘 짜는 것 같아. 아, 땡큐. 난 손이 좀. 아, 여미가 느꼈어. 역시 이게 다른 사람 보는 거랑 본인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언니가 낯설어서 그럴 수 있다. 말이야. 또 여기 조명이 좀 더 뻗어. 두 번째 집이 제일 좋아. 아, 그래도 갈 수 있어. 이쪽 좀 보라고 해 주시겠어요? 네. 오빠이 나왔다. 말 다 했다. 런쥐 하면서 이제. 런쥐 하면서 이제. 음. 저러실 때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진보다 여러분의 안목이 더 존재하더라구요. 네. 열심히 보고 있죠. 아, 네. 아, 네. 아, 네. 음. 네. 떼어낼게요. 뒤로 한 번만 보실까요? 네. 음. 음. 아, 진짜 유리하다. 음. 음. 상한 얘 정도. 음. 너무 이쁘게 괜찮은데. 어, 얘 이제 간다. 5% 나. 한 벌 더 볼 수 있나, 두 벌 더 볼 수 있나? 두 벌 더 볼 수 있나? 두 벌 더 볼 수 있어. 음. 곤란을 비춰지고. 나는 오히려 명확해졌어. 아, 진짜? 어, 난 오히려 명확해졌어. 어때요? 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 이거 예쁘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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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정만이 같이. 하아. 흑을 머리로. 드문드나. 타리나. 어깨랑. 응. 잘 어울렸는데? 응. 한동안 편집 잠깐 내려놓고. 응. 못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응. 응. 나는 혼란스럽다. 혼란의 연통이다, 그냥. 난 정말 확고해졌어. 아, 진짜? 하아. 대박 확고. 정인이 확고해? 아니, 안 확고해. 그냥 나도 안 확고해. 일단 뭔가를 먹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지금 다들 배고파서 정신없어. 원픽이 있고. 확실한 원픽이 있어. 그리고 그 밑으로 괜찮은다 생각되는 거 4개가 있고. 어. 무난한 게 있고. 응. 불호가 하나 있어. 어, 좋아. 어떻게 해서든 우인이가 있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게 하나 있어. 정인이랑도 극호와 극불호는 일치했어. 얘기 나눠요. 저도 정해졌거든요. 오늘 그냥 보면서 그냥그냥 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와. 진짜 공개 풀렸고 와. 진짜 공개 풀렸고 와. 진짜 공개 와. 바로 타면 누구를 마시니까. 그 자연스러운 경판을 냈던 거. 사실 유일했던 거 같아요. 어, 진짜. 오빠. 어, 진짜 맞아. 이거. 이걸로 하자. 두 분 의견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근데 소리에도 이것만 안 올렸어. 아.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 언니가 또 호텔도 잘 짠 것도 있는 거 같아. 점점 이렇게 좀 퀄리티 올라가는. 하이 퀄리티를 가면 좋고. 좀 이제 보면서 눈이 좀 익숙해지고. 퀄리티 터지는 거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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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괴롭혀. 지금까지와 다르다. 어. 아, 그래서 그 비슷한 스타일로 하나 더 입어볼까? 라는 후회가 좀 있긴 하다, 지금. 아니야. 오히려 안 입어봤다. 진짜. 아 진짜? 그거 두 개 했는데 비슷해서 그랬으면. 아, 둘 중 뭐 하지 갔을 거 같아. 아예 아싸 안 입어봤으니까. 이거다 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장식 있냐, 여기 장식 있냐 이 차이 있는데. 근데 아니, 여기 장식 더 노력했어. 어. 어. 그냥 이농이었어. 아, 오케이 고마워. 그러면 뭐. 제일 찰떡이었어. 어, 진짜. 제일 어울렸어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결정 못 할 뻔했어, 진짜로.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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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